네, 당일 운세가 되어버렸네요. 오늘 2019년 7월 25일입니다. 기해년 신미월 개해일이고요. 좀 많이 늦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카페에는 공지를 했는데 유튜브에는 공지를 미처 하지 못해서 오늘 메신저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매일매일 일간을 올리는데 보통 늦어도 제가 아침에는 꼭 올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오후까지도 운세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걱정들이 좀 많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우선 날씨가 지금 궂은 탓인지 인터넷이 어제 오후부터 굉장히 느렸었어요. 굉장히 느리고 뭘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 접속은 됐었는데 네트워크 망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좀 복고가 된 것 같고요. 자, 운세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해년 신미월 개해일입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퇴근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개수가 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폭우가 쏟아지면 좀 슬픈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오늘 좀 우울한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지금 신미월에 기토가 지금 영향을 부리고 있는 기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보시면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한글로 적어놨죠. 편인, 편감, 겉제, 편감, 겉제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이슈가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명리의 맛을 보신 분들은 어쩌면 이 글자를 저보다 더 잘 읽으실 수 있는데 오늘은 본인에게 키가 들어가 있는 날이에요. 본인이 키를 쥐고 있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은 그걸 좀 뒤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에너지가 셉니다. 본인에게 들어간 열쇠 그러니까 내 손에 칼이 줘야 될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해수는 마무리하는 글자예요. 뭔가 시작하기보다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목 내 밥그릇을 뺏기지 않는 날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수 속에는 그런 힘이 숨어져 있습니다. 물만 보지 마시고요. 음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쓰여지는 글자인지 자 그럼 스타트 할게요. 본인의 일가는 항상 동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제가 두 개를 두고 있다고 그러죠. 만세를 잃는 방법과 본인의 일가는 찾는 방법입니다. 핸드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인터넷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해당 링크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한 번에 확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개인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그냥 나는 해석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상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1시간 전화 상담 기준으로 7만원입니다. 본인 사주 상담에 대해서 가격 보시고 들어와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간목입니다. 간목 일간문들은 시기적으로는 8월 초까지 금전은 괜찮으세요. 로또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금전은 괜찮습니다. 8월 초까지 이 시기는 계속 이어지고요. 반면에 일적인 능력은 좀 저조합니다. 마음 각오를 좀 하시고 직장에서 꼼꼼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새 일거리, 새 사업, 새로운 적성을 찾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뭔가 계속 일을 버린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을목 넘어갑니다. 을목분들 전체적으로 힘들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는 학업이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저처럼 인터넷이 느려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아니면 장비가 고장이 났다거나 물건을 샀는데 이게 배송이 돼야 되는데 배송을 못 받아서 일 시작 자체를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을목분들 중에서 그리고 병화분들입니다. 병화분들은 본인이 혹은 식구들이 굉장히 든든하고요. 본인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식구들의 도움으로 지금 살 수 있어요. 돈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의지도 식구들에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괜찮은 시기인데 오늘 하루는 어떠냐면 병화분들은 여자분들은 이성과 헤어지고 다른 이성과 만날 수 있는 운이 좀 강해요. 확내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자, 여자분들 상관없이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이동운이 좀 강하게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정화분들을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내 마음이 먼저 앞서고 몸이 안 따라져요. 체력이라던가 에너지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는 음식부터 해서 건강, 청결,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주변 남자들이 별로 오늘은 도움이 안 됩니다. 의지만 하려고 하고 뭔가를 스스로 하려 하지 않고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려고 하는 좀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냥 신경을 안 쓰시기 제일 좋아요. 정화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요. 그리고 무터 분들 보겠습니다. 무터 분들은 외로울 수 있다고 그랬죠. 최근 계속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시기인데 오늘은 남자분들이 이성과 이별운을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재물론이 들어옵니다. 금전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거리나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서 일적으로는 좋습니다. 기토분들입니다. 기토분들은 최근 7월에 조금 다사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기토인데요. 일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말 때문에 한 적도 없는 말 때문에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누가 관공세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리고 오늘은 어떤 하루냐면 금전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고요. 일적으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가 갑자기 혼자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경금분들입니다. 경금분들은 시기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내 일보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게 되는 시기이고 또 주변에서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툼이 좀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어떠냐면 회사에서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일적으로 좀 고립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배제가 되고 회의에서도 뭔가 본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친구를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심금분들은요. 실력보다는 내가 외부에 내 일을 자꾸 포장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시기예요. 내 일을 액면 그대로 보고하기보다는 5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또 남자분들은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실적을 과대하게 외부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오늘 하루도 여자분들은 이성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오늘 눈에 들어오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애인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임수분들은 학업이라든가 사업 등의 어느 정도 궤도에 본인 것이 오를 수가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그런 시기이고 그런데 오늘 하루는 또 어떤 날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잘해요. 생각보다 어떤 일들이 막 사건이 빵빵빵빵 터져도 그걸 막 수습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내 아래 직원들 포함해서 그래서 좀 괜찮은 날이고요. 그리고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이냐면 일하는 곳에서 굉장히 다사단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자리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좀 불안한 날이고 불안한 날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내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몸도 바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날들인데 오늘 하루는 또 어떤 날이냐면 주변 사람들의 언행이 날카로울 수가 있고 또 무대포예요. 자기가 맞대요. 주장이 강한 날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맞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관별 운세를 진행해봤고요. 운세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곧이어서 26일 운세 제가 제작해서 올릴게요. 하루에 영상 한 개씩 올리고 있긴 한데요. 이게 굉장히 직접 해보시면 힘들어요. 편집을 별로 손을 드지 않아도 그냥 짜증기만 해서 올리더라도 파일 변하는 시간 또 사이트가 느릴 경우에 업로드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좋은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컴퓨터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버벅버벅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운세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삶이 힘드신 분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개인 상담 요청 주십시오. 문자 주시면 전화드리고 예약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또 네일 운세 제작해서 바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